미국민들은 여행과 외식 등 서비스 지출부터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위축, 성장 냉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값이 전국평균 갤런당 5달러 아래로 내려가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1년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44%로 높아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4에서 7%까지 올려야 하고 불경기 가능성은 무려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센스 코너 쇼핑몰과 워싱턴 DC 행사장에서 지난 주말 총격 사건이 발생해 공포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이 여행과 외식 등 서비스 지출부터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위축, 성장 냉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이미 시작된 미국민들의 씀씀이 줄이기로 소매 판매가 올 들어 처음으로 0.3% 감소했고 항공표 예약은 2.3% 줄었으며 전체 서비스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물가와 고유가, 고이자 등 3중고에 짓눌리고 있는 미국민들이 서비스 지출을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민들은 특히 물건을 사는 상품 지출보다는 여행과 외식, 여가 등 서비스 지출을 주로 급감시키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4주 내지 6주 전부터 이미 서비스 지출을 중심으로 씀씀이를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크레딧카드 사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물가와 유가급 등의 연쇄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 여기에 불경기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민들이 비가 아이템 사기를 줄인 데 이어 서비스 지출을 급속히 줄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대량 해고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여행과 외식, 여가생활 등 전체 서비스 지출은 코비드에 저조했던 지난해에 비해 아직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올 1월에는 30% 이상 증가해서 현재 6월에는 15% 증가로 반토막 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중에서 레스토랑에서의 지출은 전년 대비 올 1월에는 57%나 급증했으나 현재는 25% 증가로 절반 이하로 둔화됐습니다. 이에 비해 물건을 사는 상품 지출은 전년에 비해 올 1월 10% 증가를 보였다가 현재도 9% 증가로 크게 둔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미국의 소매 판매는 5월에 마이너스 0.3%로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때 유가급 등의 자동차 가격 상승이 겹치는 바람에 자동차 판매는 5월에 4%나 급감했습니다. 항공표 예약도 5월에 2.3%나 줄었습니다. 헤어살롱이나 매니큐어 등 개인 미용 서비스 업체에서는 4주에 한 번 오던 고객이 12주에 한 번으로 줄이거나 풀 서비스를 부분 서비스로 낮추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페어팩스에 있는 한 헤어살롱의 경우 전체 매출이 최근 들어 20%나 급감했으며 평균 팁도 20%에서 10%로 줄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대거 줄이면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GDP 성장이 급속히 냉각됩니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유가, 고이자가 조속히 완화되지 않은 채 고용마저 흔들리게 되면 미국민들은 지갑을 닫게 돼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내 휘발유값이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며 전국 평균 갤런당 5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9주 만에 첫 하락한 데다가 수주 안에 4달러 55센트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가가 진정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물가급 등을 부채질해온 미국 내 휘발유값이 마침내 진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값은 20일 현재 전국 평균이 갤런당 4달러 9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5달러 2센트에서 정점을 찍고 마침내 갤런당 5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미국 내 휘발유값은 연일 오름세를 보이다가 4월 이래 9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지나친 유가폭등으로 미국 내 휘발유 소비량이 줄어들어 전국 평균 휘발유값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4달러 98센트인 미국 내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아직 일주일 전보다 3센트 높은 것이고 한 달 전에 비하면 39센트,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1달러 91센트나 폭등해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6달러 대 고유가에 고통받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지난 주말 6달러 44센트에서 지금은 6달러 40센트로 내려갔습니다. 워싱턴 DC는 5달러 26센트에서 5달러 14센트로 하락했습니다. 메릴랜드는 5달러 2센트에서 4달러 95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지난주 4달러 86센트에서 지금은 4달러 82센트로 내려갔습니다. 유류 가격 추적기관인 게스버디는 수주 안에 미국 내 휘발유값이 4달러 55센트에서 4달러 75센트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지난 주말 급락에서 이번 주에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유가가 금명간 눈에 띄게 진정될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20일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배럴당 110달러, 영국 브랜트유는 114달러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지난주 한때 120달러대까지 치솟았다가 105달러대로 급락했으나 이번 주 들어 다시 오름세로 반전된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아직 롤러코스터에 불안장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내 휘발유값도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여지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4에서 7%까지 올려야 하며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향후 2년 반 사이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무려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6개월마다 발표하는 통화정책 보고서에선 현재 물가를 잡는 데 기준금리를 현재 1.5 내지 1.75%에서 4에서 7%까지 올릴 각오를 하고 있으며 뉴욕 연방은행 모델연구소에선 소프트랜딩보다는 하드랜딩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미국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두 종류의 자체 보고서에서는 공개적인 경기 예측보다 더 비관적인 시각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반기별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현재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4%에서 7% 사이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6월에 파격적인 0.75포인트 인상으로 1.5% 내지 1.75%가 됐는데 앞으로도 3, 4배나 더 인상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매년 2월과 6월 또는 7월에 통화정책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반기별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밝힌 물가 잡는데 4 내지 7%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공개적인 예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준은 6월 회의를 마치고 수정 전망한 공식적인 경기 예측에서는 현재 1.5 내지 1.75%인 기준금리를 올 연말에는 3.4%, 내년 말에는 3.8%로 올릴 것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두 가지를 연계시키면 연준이 현재 물가를 잡는데 최소 내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4% 가까이 올려 현재 6.3%인 PCE 물가를 2% 후반으로 진정시켜보겠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공식 예측에서 올 연말에는 기준금리를 3.4%까지 올려 선호하는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를 현재 6.3%에서 5.2%로 1포인트 정도 낮추겠다고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를 3.8%까지 더 올려 PCE 물가는 2.6%로 낮춰 목표치인 2%대 진입시켜보겠다고 예상해 놓고 있습니다. 연준은 고금리, 고물가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저성장을 시인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에 모두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연방은행이 공개한 한 모델 연구에서는 미국 경제가 훨씬 암울하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뉴욕연방은행의 DSG 모델 연구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향후 2년 반 동안 소프트랜딩으로 불경기를 피할 가능성은 단 10% 가볍고도 짧더라도 불경기에 빠질 하드랜딩 가능성은 80%나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연방은행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 4분기에 마이너스 0.6%를 기록하고 내년 4분기에도 마이너스 0.5%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로써 연방준비제도는 올해와 내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일단 기준금리를 3.4%와 3.8%로 4% 가까이 인상해 PC 물가를 올 연말 5.2% 내년 말 2.6%까지 진정시키고 성장률은 플러스 1.7%로 유지시키는 소프트랜딩을 시도할 것에 해석됩니다. 그래도 물가 잡기에 실패하면 기준금리를 7%까지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의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44%로 높아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경제 불경기 가능성은 올 1월 18%, 4월 28%에서 44%로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1년 내인 내년 중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12개월 내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44%로 급속히 높아진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분석가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경제가 12개월 아닌 내년 중 불경기에 빠질 것으로 내다본 비율이 44%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경제의 불경기 가능성은 올 1월 조사에선 18%에 불과했다가 4월 조사에선 28%로 뛰더니 6월 조사에선 44%로 급등한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연준의 파격적인 연쇄 금리 인상은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12개월 내 불경기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당수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고 있어 불경기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악화돼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더 커졌고 이는 소비자들과 사업체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지출과 사업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졌으며 공급난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상품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어 불경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경제 분석가들의 불경기 가능성 44%는 지난번 불경기 전에 나타났던 비율과 거의 같은 수준이어서 이번에도 미국 경제가 내년 불경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05년 중반에 불경기 가능성이 현재와 같은 44%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불경기 직전인 2007년 12월의 불경기 가능성은 38%였다고 신문은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경제는 실제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9개월 동안 대불경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불경기에선 서브플라인 모기지 사태로 주택시장은 물론 금융시장까지 붕괴되면서 불경기 추락으로 악순환됐습니다. 미국 경제 GDP는 2008년 마이너스 0.3%, 2009년 마이너스 2.8%를 뒷걸음쳤으며 최악의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까지 급등한 바 있고 미국민 가계소득은 2007년 5만 7천여 달러에서 2011년 5만 2천여 달러로 5천 달러씩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경제 분석가들의 대다수는 이번에는 서브프라인 모기지 사태가 없고 고용시장이 훨씬 강력해 대불경기 때보다는 가볍고 짧은 불경기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타이세스 코너 쇼핑몰과 워싱턴 DC 행사장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있던 지민들이 긴급 대피하며 혼란과 공포의 주말을 겪었습니다. 타이세스 코너 쇼핑몰에서의 총격으로 사상자는 없었으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쇼핑몰이 하루 폐쇄되는 혼란을 겪었으며 워싱턴 DC 행사장에서의 총격으로 15세 소년이 숨지고 경찰을 포함한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일원에서도 지난 주말 총격 사건의 공포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타이센스 코너 쇼핑몰에서 수발의 총성이 울리며 수많은 쇼핑객들과 직원들이 일제히 긴급 대피하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쇼핑객들은 총성이 울렸다는 소식에 무조건 뛰기 시작해 쇼핑몰 밖으로 대거 나와 주차장 쪽으로 달려가며 대혼란에 빠지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타이센스 코너 쇼핑몰 안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사상자는 없었지만 긴급 대피하던 수명이 넘어져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감시 카메라 등을 조사한 결과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래퍼 22살 노아 세틀즈를 총기를 발사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상해 시도와 군중 속 총기 발사 등 중범죄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노아 세틀즈는 토요일 오후 타이센스 코너 쇼핑몰 안에서 두 그룹의 갱단 간 언쟁을 벌이다가 총기를 꺼내 발사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노아 세틀즈는 여러 발의 총을 발사한 후 검은 캐딜락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타이센스 코너 쇼핑몰은 토요일 오후 총격 사건 발생 직후부터 폐쇄된 채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며 아버지의 날인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날이자 노예 해방 기념일이었던 일요일 저녁에는 워싱턴 DC 14번가와 유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에서 노예 해방 기념 행사를 갔던 중 일부 그룹 간 다툼이 벌어졌고 총격 사건으로 비화됐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던 워싱턴 DC 행사장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15세 소년 1명이 목숨을 잃고 DC 경찰을 포함한 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워싱턴 DC 메트로 경찰을 밝혔습니다. 뉴욕 버팔로 슈퍼마켓과 텍사스 유발디의 롭 초등학교 등에서의 총기 난사와는 큰 차이가 나지만 비교적 안전지대로 믿어온 워싱턴 수도권 1원에서도 총격 사건이 잇따라 총기 폭력에 대한 공포를 본격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